다음은 서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산시장 선거는 전직 시장과 현직 시장이 4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국민의힘 이완섭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맹종호 후보를 제치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당선이 확실시 되는 순간 이완섭 후보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서산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저를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셔서 다시 막중한 서산시장이라고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레이스를 펼쳐주신 맹종호 후보님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장이 되면 정말 서산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전에 시장을 두 번 하면서 했던 그때보다 더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서산시를 보다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서산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시민들의 선택은 전직인 이 후보였습니다. 승리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해뜨는 서산의 어떤 역동성을 많이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지가 좀 정체되어 있고 좀 무기력해져 있다는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력 있는 시장이 좀 다시 와서 서산을 좀 앞당기고 또 발전을 그 속도를 좀 당겨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바램들이 저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동인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산시장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시민들에게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물론 뭐 고독하고 외로운 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공약수를 찾아서 추진하고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신호야락을 시민들과 늘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함께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언제나 시장을 쉽게 문턱이 없이 부르면 달려가고 또 전화하면 바로 또 받고 소통의 어떤 이런 장들이 좀 더 예전보다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친근하게 다가가는 가족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시장을 펼쳐나가겠습니다.